멜론 ㅋㅋㅋㅋㅋ 뭐 한거에요 지금? 티레? 그거 오시지 않아? 아니죠 크로스 트위터 같은데? 네? 바로 하는거 보니까? 응 바로 뭐 바로 하자 내가 한 두십분 쳤거든요? 응 이번에 3명 다 넘으면 음료수 알겠지? 오케이 레츠고 아 데크 데크 데크? 데크 콜? 나 진짜 돈 없어 아 솔직히 랍스터는 소리가 많아 인당 20만원 나오니까 데크 데크 가자 데크 제일 싼건데 뭐 나 탈라스 2.5인치 아니 잠깐만 3명 다 그럼 니네 못 넘으면 뭐 해줄건데 못 넘으면? 음료수? 야 데크랑 음료수랑 아니 저 아야 몸넘을 가능성이 너무 큰데? 야 왜? 왜? 왜 그러는건데? 나 넘을 수 있어 있어 1박 음료수? 내가 3명 다 넘으면 데크 사줄게 음료수? 음료수? 어떻게 할거야 음료수? 아니 우리가 지면 우리가 지면 음료수 강준호가 댓글에 봐 음료수가 먹어 그냥 아니 이 ㅅㄲ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못나가지 이 친구들이 너무 싸가지고 음료수 오우 오우 ㅅㅂ 이스 굿 이스 굿 제로 제로 싯? 스몬 미 나 근데 색깔 진짜 죽이지 않냐? 보라색인데? 응 맛 안 먹어봤거든? 진짜 솔직하게 말해볼게 그냥 그래 이 허락도 없이 찍어 허락 받았어? 음료수 물어봐야지 음료수한테 음료수한테 물어봤다니까 찍어도 되는지 진짜? 어 찍어도 된대 존나 예인인데? 양말 신고 알리업 가능? 알리 업? 응 업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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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계 오리는 안되지 어? 양말 신고 알리를 못해 어! 야! 야! 잠깐만 잠깐만 존나 아파 아 여기가 지야식 것 같아 에이 브로 어? 두어 샤빈 오케이 오빠 헤이 두 헤이 두 두 알리 알리? 알리 뭐 기다리고 있어? 여기? 네 야 이거 너무 많다 아니야 개맛있어 난 절대 안먹어 젓갈? 오징어 젓다가 안먹어? 안먹는데 젓갈? 베탈랑 먹었대 그러면은 이렇게 먹자 젓갈? 네 어떻게 되니까? 색깔이 너무 살벌한데? 괜히 이거 시켰나? 기본이 It's good It's good s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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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lor and I'm same Enjoy your meal 오케이 한번 해봐 레츠고 아 뭐해? 레츠고 레츠고 맨 아 진짜 여러분 보이죠? 존나 나약하지 이새끼 봐봐 바로 하자나 메모티 메모티 끌지 말고 그냥 업? 응 업 되나? 된다며 힘든지 안해봐 된다며 아 아 잠깐만 아 어떻게 쫓지? 어떻게 올라갔지? 왜 찍어? 아 아 아 높다 한번만 더 될 것 같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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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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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오오 오옹 рий 또오오 fl 않은 좋게 오오오 밀어봐 왜? 쓸까? 밀기는 좀 아니 밀면 좀 그래도 근데 밀면 근데 너무 어색할 것 같아 너무 약간 개성이 없어 아니 믿는 민중하지 그러니까 그래가 얼굴 자체가 믿는 민중하잖아 막 생긴 게 아니잖아 막 이런 느낌 아니잖아 아 그냥 민자잖아 진작이 얼굴 웃기네 저 심사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라도 약간 좀 개사기 있어 보이려고 한 건데 어 근데 장려인 게 더 있어 어? 장려인 게 더 있어 오우 확실히 안 밀면 돼 야 술 먹었으면 알리로 넘어야지 뭐 알리로 넘었잖아 나 못 봤는데? 어 봐봐 봐봐 중앙콘 넘어야 된다 아이 이거 이거 작은 거 작은 거 ㅈㄱ이네 이거 형 나 내일 올게 아 아 뭔지 알아? 히히히해 이거 봐 정말 써있으면 좋은 거 같아 뭐 하냐니? 아 저 졸려서 자고 있어요 왜 졸리는데? 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ㅅㅂ하지마 술 처먹었잖아 너 아 좀 비가 오세요 형 어? 몇 시야 지금? 지금? 오후 6시 ㅅㅂ하지마 오후 6시잖아 ㅅㅂ하지마 시간보다 몇 시간이야? 뭐라고? 나 미국 살잖아 오후 8시 아 맞네 이거 나 맞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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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한 거 아니야? 너 가스라이팅 시작하시네요 너 너 내일 뭐하는데? 내일 시험봐요 몇 시부터 시험봐요? 하향님 6시요 너 6시부터야? 네 나도 6시 이상이야 아 저 오후 6시라고요? 디실래 진짜? 네 어디 대학교 나왔어? 키스피 누가 오는 것 같아 이 표는 왜? 아니 제 ㅅㅂ하는 데 이렇게 멍청하나고? 똑똑하다고 있잖아 멍청할 수도 있지 바람이